고맙습니다. 이번 선묘장은 팔복금의 상가입니다. 다음은 추천대교입니다. 이번 선묘장은 팔복금의 상가입니다. 이번 선묘장은 팔복금의 상가입니다. 이번 선묘장은 팔복금의 상가입니다. 이번 선묘장은 추천대교입니다. 이번 선묘장은 팔복금의 상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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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묘장은 팔복금에서 팔복금의 상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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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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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곳은 전기장에서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바삭한 시즌을 만듭니다. 이제는 바삭한 시즌을 만듭니다. 바삭이 바삭한 시즌을 만듭니다. 바삭한 시즌을 만듭니다. 한옥 마을은 못 가요. 100% 못 가요. 지금 거기 관통로를 통과를 못해요. 차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못 가요. 지금 여기 계속 가다가 경찰이 막는 데까지 갈 거예요. 어디서 막을지는 몰라요. 지금 없어요. 지금 다 옆으로 믿겨서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옆에 가서 지나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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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경찰이 여기 여기 서 있는 게 뭐냐면 중간에 가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거기부터 차를 다른 데로 막 돌려요. 이 간절을 하는 게 좀 스트레스인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타나서 이렇게. 이렇게 봐서는 민준씨가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민준 제일 많이 놔줘요. 우영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보도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싶고. 음악을 좋아서. 저희는 시작할 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지금. 다. 지금. 저. 유리.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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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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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나오시라고 어머니 여기서 내려가서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앞쪽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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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춧가루 이번 정류장은 근원광장입니다. 다음은 8달로 한국은행 청소년 상당국지센터입니다. 시내버스 터미널 이인들께서는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터미널 이인들께서는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터미널 이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터미널이 터미널이 편의점에 따라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터미널이 편의점에 따라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비해 전자리에 비해 중간중간에 비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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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청소년 참당 복지센터 한국은행 청소년 참가되고 있습니다. 오로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추가 장난이잖아 장난이 얘들아 끈다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고추가 짱짱 야채 시끄러워 고추를 공격 으흠흠 으흠 으흠흠 아멘 아 진짜? 내가 나가고 있었어 너와 함께 우리 나 집이랑 나면 나랑 지금 나와 앞에 우리 나 집 너와 함께 지금 나와 나에게 오우 이별가 아니야 아냐 이별 좋다 이별가 아니야 고맙습니다. 한국에 가실 분은 여기서 내리셔야 되세요 중앙시장은 2번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내리셔야 되요 네, 감사합니다 최선상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같이 가라이구에 관계하십시오 저번에 산거, 잠시 써봐요 저희 이번에도 되게 괜찮거든요 20살 밴드에 약간 쭉 역사 몇 개씩 나와있습니다 제빵트 좋으십시오 예, 때론 예, 때론 저희는 새벽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만나고 오십시오 치윤차 안왔더니 저, 시원시파사님 비서형 네 만다이좋몸자 그럼 날 저렁쩡 저 박스 외출할때 난리구만이 가요 설마 라디오 디젤할때도 난리구만 있는건데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가장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네? 동무원 가실려면 저기 저기서 내리셔야 돼요 아니 지금 가는 데까지는 가요 경찰에 맞문데까지는 봐서 아마 여기서 안 막으면 저기 그 한옥마을 옆으로 해갖고 저 완남동으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주문할려면 다음 장마장에서 내리시면 주문이 가까워요 주문이 가까워요? 네 여기는 중앙시장에 산거구요 네 주문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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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 치막 아고 아고아고 아고 아고아고 아고 아고 Chanel 이번 정거장은 북문정거장과 가까워요 북문정거장 다음 정거장은 시내 가실 분들이 내리시면 되세요 객사 가실 분들이 내리시면 되세요 객사 어디로 가서 가세요? 아마 저기 교대 있는 데로 갈 것 같아요 2차 가요? 서울시장은 안 가고 있는 것만 서울시장은 안 가고 있는 것만 강당일까요? 거기는 가요 가 거구나 가요 여그만 여그만 요리 돌아가고 차도 더 타고 있냐? 사람도 못 나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요 가슴이 나아요? 고추가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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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der 고추가뿌린 그녀 그녀 성향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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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